In the moment you ask, 당신이 요청하는 순간에 the entire universe shifts, 전 우주는 변한다. 이거죠. 그래서 번역자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거를 요청하는 순간에 요청하고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는 그것이 이미 당신 것이라고 믿는 순간에 온 우주가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작용하기 시작한다. 맞죠? 요청하는 순간에 작용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앞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자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쪽에 뒤쪽에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이게 Not just in the moment you ask. 당신이 요청하는 요청하는 순간에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자가. 앞에는 요청하는 순간에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해놓고 여기서는 이제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렇게 한 거죠. 진이는 요청하는 지배적인 생각에 반응한다. 요청하는 순간의 생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장한 거 번역한 거 하고 완전히 천지 차이죠. 반대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잘 모르지만 이게 여기서 그 Not just in the moment you ask. 이게 아니다가 아니고 Not just는 이게 Not only예요. Not only in the moment you ask. 그래서 당신이 요청하는 순간에 뿐만 아니고 항상 당신의 지배적인 생각에도 반응한다. 이거죠. 잘 모르지만 이 Not just 이거를 Just를 On이라고도 많이 쓰더라고요. 책 보니까 다른 그런 책들 보면 Not only, 이거는 Not just, but also 이거죠. 이렇게 써요. 이건 번역을 천지 차이로 잘못한 거죠. 이게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